일본 관종들도 많이 나오셨군요. 프랑스가 자랑하는 드디우, 리그뉴어, 리뉴어 선수의 연기입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? 세계에서 코마게를 안하고 하는 선수가 하나입니다. 왼쪽에는 드디우 선수. 참 신비롭습니다. 어떻게 코마게를 하지 않고 연기가 가능한 것인지? 제주도 해녀들에게 배웠을 것도 아니냐 말이죠. 샷 fís 들어갔다ined 리그뉴어 앞에 연기한 일본조와 비교를 하면 좀 더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 예술성을 최대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안무가 아닐까요? 선도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요 네 그러네요 그런 반면에 조금 싱크로나이제이션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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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 안 맞았죠? 부딪혀서 벌어지는 같은 느낌이 아주 특이하죠? 오른쪽 다리의 각도도 조금 안 맞았죠? 팔까지 이렇게 되면 삼위기가 되네요.